다음 달 세계적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회의의 소속팀 LA 다저스 그리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죠. 이 시기에 맞춰 기시다 홍유 일본 총리가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올해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인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립니다. 오타니 선수 역시 올해 이적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이 개막전에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일본 언론이 이 개막전 시기에 맞춰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낮은 지지율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5%로 집계됐습니다. 다만 한일 양국 모두 기시다 총리의 방안과 관련한 공식 협의는 현재 진행되지 안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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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